자 유아 유아 자 오랜만에 이 신작이 나왔다는 모넌 들고 왔습니다 이건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사실 원래 내꺼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고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전작 그 뭐지? 모넌을 전작은 아니고 모넌을 아이스본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다 못 깨긴 했어요 아이스본은 아직 다 못 깼는데 아무튼 심심할 때 가끔씩 하거든요 재밌어서 기대가 되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소리는 들어가서 조절할게요 카메라 위치는 들어간 다음에 조정할게요 오호 일단 당연히 근데 이거 왜 남자로 나오냐? 아 여자 있다 오오 오오 발전했어 오오 야 이거 근데 기본 프리셋 이것도 되게 이쁘다 코마가 발전했는데 그래서 코마가 발전을 했어? 오 뭐야 아예 다른 종족 같은 것도 있네 세부 설정을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와 이거 기본 머리 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양갈래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어 지금 로그인 될걸요? 오 레게머리도 있네 헤어스타일 되게 많다 오 근데 짧은 머리도 예쁘다 남자 머리 같은데 오? 아 기본은 역시 대머리구나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짧으면 예쁘게 생겨서 무슨 머리도 다 어울린다 코마가 발전을 했어 오너니 이 머리도 예쁘다 32번 일단 32번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 양갈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하고거든요 이 앞머리가 너무 긴데 머리카락 길이 되는 것 같네 앞모습은 예쁜데 뭔가 뒤에가 어색하네 머리가 예쁘긴 한데 오 이 머리도 예쁘다 근데 긴 머리 자체가 뒤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 이렇게 붕 뜨는 이상한 공간이 있는데 무기 때문인가 아니 버그인가 이거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 이거 어 이 머리도 예쁘다 근데 44 30이 44 오케이 이걸로 가자 다음에 이건 제 원래 기존 기존 캐릭터 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채도를 오 오 좋아좋아 오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명도를 좀만 낮추고 근데 너무 파란색이다 좀 더 좀 더 찐파랑에 가까워 아니야 이 머리 이색은 아니고 명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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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를 잠깐만 그라데이션 강도도 있네 오 되게 극단적이다 오 이건 안되고 아 근데 앞머리가 너무 긴데 아 이 정도면 앞머리를 좀 아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앞머리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있나 32번 잠깐만 32번 아니다 이걸로 가죠 눈을 너무 가리는 게 문젠데 홍채 색깔 홍채색은 좀 더 파란색에 가깝게 좀 더 새파란 눈이 좋은데 됐고 치아 색상도 있어 아 치아는 당연히 약간 좀 약간 치과가 갔다 온 것처럼 좀 하얗게 좀 하얗게 치아 변색 색깔은 뭐야 변색도 돼 있다고 어 뭐야 이게 도대체 치아 색상이랑 치아 변색은 왜 왜 있는 거지 화장 화장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예쁘긴 하거든요 옷 책상 좀 찐파랑이 명도를 브라색 말고 파란색으로 가서 채도 올리고 명도도 올려 네이비로 가는 게 좋겠다 좀 네이비로 가자 너무 너무 퍼렁색이라서 쨍하다 나 내 얼굴은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깊은 얼굴은 내 얼굴로는 안 나와요 코가 좀 높으신 분들은 커마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얼굴은 이런 깊은 얼굴이 안 나와 아 아이씨 밑으로 내리자마자 바로 바뀌었네 살짝 밝은 색으로 아닌데 아 이거 조장이 조장이 애매하네 아 자꾸 밑으로 내려 자꾸 밑으로 내리잖아 팔 옷 색깔 뭐가 바뀌는 거지 장갑 색깔이 바뀌네 그냥 같은 색으로 가 허리 색상 어디가 바뀌는 거야 어디가 바뀌는 거지 아 칼 색깔이 바뀌네 한 톤으로 가 이거는 좀 보이는 곳 색상 바뀌는 거다 역시 한 톤이 제일 낫지 다른 데까지 옷 색상 바꿀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런 거는 어차피 갈아입을 거 아니야 이거 이 옷만 입고 다닐 거 아니잖아 아 이거 눈이 좀 그르네 아 눈이 좀 그르네 앞머리가 좀 거슬리는데 앞머리가 조금 거슬리는데 이렇게 있구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 있다 세부 조정 좀 할게요 눈썹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일자 좋아 일자 좋아 눈썹 높이 살짝 살짝 높이고 속눈썹은 딱히 안 만져도 될 거 같고 홍색 크기 눈매 어 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렇게 만들고 목소리는 아저씨로 언밸런스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시죠 각도를 살짝만 순하게 눈꼬리 높이는 살짝 아니야 이거는 올리는 게 좋아 보인다 살짝 내리고 맛이 너무 높으면 안 돼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눈 징그러울 수 있어요 이런 얼굴은 쌍꺼풀이 좀 짙어야지 예쁘기 때문에 너무 밑트임한 눈은 좀 그래서 호랑 잎도 나쁘지 않은데 눈이 너무 초점이 없는 말 눈이 뭔가 응체 크기를 되게 그윽하다 되게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캐릭터 생성만 하신다는 거죠? 아니 아니요 최대한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볼살 조금 있는 게 낫고 하관 좀만 줄이고 턱 크기 살짝만 줄이고 약간 코 자체가 높아서 살짝만 낮춰도 될 것 같은데 너비 너비는 필요 없고 코끝 높이 이런 건 안 되나? 아 잠깐만 코가 조금 옆모습이 진짜 예쁘다 뭔가 어디 인디언 소녀 같은 느낌인데? 코끝 각도는 안 만져도 되겠다 코 높은 것만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 엄청 높았어 아 근데 뭔가 눈을 좀 더 만졌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눈매가 너무 밑에 힘이 심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 예술의 혼내를 불태우는 중이니까 잠시만요 입은 살짝 줄이고 돌출 정도는 괜찮고 입술 두께만 좀 얇게 하고 아 웃지마 웃지마 아 웃지마 안녕하세요 입꼬리는 살짝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뭔 차이지 이건? 얇은 게 낫겠다 얇은 게 낫겠다 볼살을 빼는 게 낫겠다 적당히 빼는 게 낫겠어 너무 광대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광대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전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아 코가 많이 움직이네 옆태가 너무 예쁜데 정면보다 옆태가 더 예쁜 것 같은데 화장 입술 색이 이상해져 약간 아니야 쿨톤이라 사실 이런 웜톤 안 어울려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웜톤이 안 어울리기 때문에 쿨톤 립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채도를 채도를 올려 채도를 조금 올리고 오오 오오 너무 마젠타 오오 오오 색깔 별로야 아잇 잠깐만 그냥 여기 살짝 살짝 쿨톤으로 가서 명도를 낮춰야겠는데 아 입술 색 아 입술 색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아 의외로 어울리지가 않네 입술 색 중요한데 채도를 살짝만 낮추고 아 뭔가 톤그루 느낌 나는데 아니야 그래도 웜톤 쪽에 가까운 게 낫겠다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골격이 너무 너무 대장부인데 골격 너무 대장부인데 아 입술 색 돌아갔어 아이 텐장 황인을 안 눌렀네 설마 지금 본인을 커스텀하는 거라고 우기실 건 아니시죠? 전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모함하지 마세요 전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신중하니까 잠시 아무 말도 걸지 말아주실래요? 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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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4-3 오케이! 대충 뭐 음성 소리를 들을 수는 없나? 알겠다 6번? 6번이다 우아하게 기운차게 우아하게 기운차게 남성걸음이잖아 옷 옷 타입이 있네 아아 아 근데 남자옷 여자옷 속옷 차이일 뿐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언더셔츠 켜기 아아 이렇게 오! 타이즈? 타이즈 색깔을 오! 야 이거 약간 스타킹 아니에요 스타킹 느낌 나게 타이즈인데 뭔가 약간 스타킹 색깔로 바꿀 수 있을 느낌인데 뭔가 검은 스타킹 느낌 나는데 옆에 선이 있어서 그렇지 옆에 선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검은 스타킹 같다 무슨 타이즈야 무슨 타이즈야 오케이 초기 방어구 오 뭐야 귀여워 이것도 귀엽다 남자옷인데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게 여자옷인가 봐 이것도 너무 귀엽다 세구 설정 세구 설정 두개 바꿔서 입힐 수 있네 파일 방어구 아이고 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기 좀 더 깜찍한데 그냥 이대로 가죠 어 그냥 초기 방어구는 일단 나가서 나오는건가 어 나가서요 나오나보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루 뭐다? 우리 아이루는 미니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뭐야 귀여워 다 귀엽잖아 우리 미니랑 함께 할거야 어 장모종 너무 귀엽다 아 우리 미니 단모종인데 아 근데 장모종 너무 귀여운데 귀는 너무 크면 쥐같으니까 귀는 그래도 음 3번도 괜찮은데 아니 3번 하자 어 되게 말라보인다 털이 쪘다는게 뭔지 알거 같아요 털찐과 털찐과 털찐지 않음의 차이가 뭔지 알거같애 눈 우리 미니 눈은 에메랄드 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도 예쁘네 이 색깔도 예쁘네 이대로 해야되겠다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역시 동그란 눈이 최고지 이게 최고지 볼 크기 어 볼이 빵빵하고 빵빵하지 않고에 차이네 이거 그냥 두고 음 꼬리타입 이런거는 아 이런건 이런걸로 정하고 아 꼬리타입은 장모종과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되겠다 아이루어 사용하기 아이톤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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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귀여워 아 이거 보여요 귀여워 개귀여워 옷 뭐야 하하 완전 귀여워 근데 저 잠깐 화장실 갔다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너무 귀엽다 코마를 지금 몇 분째 한거야? 손 좀 더 떠오고 igo 어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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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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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다 든보는 느낌이야 아 쫓기고 있어 모자인데? 어 말한다 나도 할래 고양이 말도 안 말을 이렇게 나오네 밑에 번역이 나온다 됐어 오 오 우리 아이루는 아이루도 오 오 일단 기분 쫓아가는거죠 아 속력이 더 나고 이르진 않네 오 오 혹시 나갈거같아 미니가 한마디 하네요 와 굉장하다 오 오 날기도 하네 닭같은 존재라고 보면 초코보 같다 초코보 아 아 아 아 나 너무 오랜만이라 아 이거 이걸리볼까 아 잠깐만 됐다 아우 마우스로 해야되네 불편하고 봐 평소에도 저거 잘 안 썼어 근데 저번에도 모논 할 때 저렇게 던지는 용은 잘 안 썼어 아 오지바 있다 옆에서도 온다 여섯 개 아 어쩌서 그러구나 막 쓰면 안 되겠네 무너뜨리고 다들 저기 있었구나 무기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어 도로이터 온통이 시도가 있었어 兄ちゃ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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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 セクレートで… アイツが来て… でも… 兄ちゃん… アイツってさっき たくさんいたやつかな? うんうん お兄ちゃんはどうしたのかな? 私を逃がして… 一人で… まずくない? お兄さんはどこに? セクレート… お兄ちゃんの匂いを… 覚えてる… 兄… 行こう お兄ちゃん… お兄ちゃん… お兄ちゃんはベースキャンプの場所を… 分かった… でも助けが必要なら呼んで 二人のことは… 任せてよ 必要なものは置いてくから 行こう 行こう 帰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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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人を… お兄ちゃんのところに連れてって お兄ちゃんのところに連れてって 頼む ずっと… 頼む 頼む お兄ちゃんといって… お兄ちゃん… 頼む 頼む 勝利なので… それは… 悪い… なくない… あのご家族… お兄ちゃんは誠 Catcherる あ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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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ベースキャンプも 頼む 頼む 아 그리고 전에 모넌 할 때도 약간 그게 있었어 수집병이 있어가지고 아이템 써야 되는데 아이템 잘 쓰지도 않고 막 모아두고 이게 무기 막는 거 이게 게이지인가 숫돌 가는 거 카드 회피 지금 이렇게 때리는 거 아 이렇게 하면 기술까지 위에 다 뜨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잠깐 잠깐 선생님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거 이거 무기 넣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 어 됐다 가만있으면 넣어지는구나 무기 무기가 여러 개가 있죠 대검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대검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무기를 직접 고른다 일단 일단 제가 써본 게 태도 써봤고 쌍검 써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랙 이거 쓰기 너무 어렵던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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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드 그렇게 도착해 바뀌었나? 활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네. 활은 크게 달라진 거 없어 보이고. 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해머. 해머도, 해머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네. 한송검. 진짜 제일 쓰기 어려웠던 거. 이거. 무기는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더라. 이 벌레 사용해서 하는 거 은근히 어렵던데 이거. 솔직히 싸울 때는 제일 화려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렵더라. 건렌스. 차지엑스. 쌍검. 쌍검도 간지는 않은데. 야, 이게 진짜 멋있긴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진짜, 진짜 멋있네. 일단 태도로 갈게요. 일단 태도로. 이렇게 하는 거랑. 회피가 이거고.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도. 반짝이는 거 저쪽은 뭐지? 이런 거 하나씩 가져와야 돼. 뭔가.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씩 이거 건져야 돼. 이런 거. 반짝이는 거. 가자. 어, 목표 지점을 향해 자동을 이동한다. 자동 이동 중 매뉴얼로 조작도 가능. 일정 경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동 이동으로 돌아간대. 오, 대박. 이렇게 하면 감속이고 이렇게 하면 달리고. 오케이. 알아서 가. 오, 이런 거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돼.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아아! 어? 목소리 들린다. 일단 수집하는 건 나중에 하고 가자. 어? 오빠가 탔던 건가 봐. 오, 오빠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은데? 차타 카브라. 어, 근데 햇바닥 낼림낼름 하는 거니까 먹을 생각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핥아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실. 니게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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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회피고 이게 때리는 거 잠깐만 뭔가 고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 고정이 되는 건가? 꼭 눌러야 되는 건가? 설마 고정이 안 되는데 고정이 안 되는데? 잠깐만 원래 고정이 안 됐던가? 집중 모드 자세 누르면서 해야 되는 건가? 집중 모드 아야 아 고정이 안 돼요? 아 이런 아야 야 이거 자꾸 헛나가는데 그러면 피하기 구르기 원래 그랬던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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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아악 몰라 와 고고 깨기 그래 맞아 이거 자주 썼어 오오오오 가톤 부위를 계속 공격하면 상처가 생긴다 상처를 공격하면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집중 모드를 사용하면 쉽게 노릴 수 있다 잠깐만 오 은근히 은근히 어렵네 누른 상태에서 아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려서 아 됐다 집중 찌르기 이리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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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가는 거 아니지 어 이거 하고 A를 눌러서 특수 납도 이제 진짜 싸우는 거야? 뭐가 묘하게 누르네 뭐가 묘하게 누르네 잠깐만 아야 가는데 퀘스트가 시작되면 구조신호는 여전히 있고 일정 시간 지나도 다른 플레이어가 모이지 않으면 서포트 헌터가 달려온다 우와 NPC가 오는 거야? 다른 플레이어 사냥 도와준다고? 어 tel 대박 으응 으으 뭐야 저거 벌레 뭐지? 방금 저기 벌레 으응 애들 뭐야 이거 일단 하차 아니 잠깐만 하차를 내리기 야 무기를 꺼내요 무기를 무기를 꺼내라고 불러봐 딴짓거리 하고 있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상처를 공격하면 그냥 잡으면 안되나 굳이 아냐아냐 타는거 아니야 타는거 아니야 잠깐만 타는거 아니야 아니 나도 하고싶어 나도 지금 튜토 따라서 하고싶은데 아 됐다 다만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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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을 뿐이야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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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편하다 따로 고정키 누르는 것보다 상처 파괴 어디가 어디가 아단지 너무 오래됐더니 공격을 못하겠네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어 무기 갈아야 되는데 일단 가서 아까 무기 아까 무기를 무기를 어떻게 갈았더라 얘 어디갔니 아 뭐야 버려서 못 올라갔니 자네 자네 누가 잘해 누가 누가 아야 바로 앞에서 갈기 바로 앞에서 갈기 바로 앞에서 갈기 됐다 하나 잡는 것도 빡세네 키바로 할까 불편한데 그전엔 키마로 했거든 사실 사실 키마로 했거든 패드로 하면 또 이런 게임이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불편하네 확실히 끝내자 아니 그전엔 그전엔 제가 화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드로 못하게 했으니까 이것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런식이면은 이게 공격 무기 꺼내기 대신에 대신에 좀 빡세겠는데 뭔가 기본 공격밖에 못쓰겠는데 마우스라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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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회원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작 으 아 아 세계관 통합 어 누나 코에 기름이 장난 아닌데? 얼굴에 유분이 넘친다 이제 와서 보니까 반질반질한데? 고양이가 이렇게 많았어? 어? 잠시만요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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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보다 좀 더 얼굴이 많이 서양적으로 바뀌었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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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왜냐면 잘못된 일로 뭐 그 인사하는 방식인가봐 오래 꼴린다 도깨비같아 어 무슨일이 있었죠? 병 different 오 무슨 종족인지? 무슨 부족이름 있을 거 같은데 도구도.. ...투나 사람들은... ...투나 사람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투나 생물을 지키는 수업을 위해... ...투나 도구를 사용합니다 물론... ...투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치에 의해... ...투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 허가도 필요했구나? 허... ...투나... 어 당신들은 누구죠? 아 부족 이름이 수호자인가봐 부족 자체가 이사이가 자꾸 아사이로 보인다 Finnish 세크레트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아이보 오랜만에 든다 아이보 그러게요 좀 하얗게 만들었는데 창백해졌어 뱀파이어처럼 귀여워 대화를 마친다 우린 베이스 캠프를 둘러보고 오자 딱히 보상이 없네요 미션 클리어 길드 포인트 땡큐 볼 플레잉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그래요 아 미션이 여기까지고 스토리 부분은 더 안 보여준다 깜짝 놀랐네 도샤구마 대형 거름탄 등으로 무리를 분산시켜 도샤구마를 사냥하자 도샤구마를 잡자는 거구만 똥을 집어던지라는 거잖아 아 멀티플레이어가 된다고 아 이거 끄는 거 뭐가 있지 이거 어떻게 끄더라 옵션 싱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없나 막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던 들어오는 게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무기 변경 일단은 그냥 한 번 더 해 최적 체력 회복 구주 신호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걸로 누르고 잘 부탁드립니다 가자 자동으로 가는 거 이거 괜찮네 쩌네 막 길 찾는 거 어려워가지고 지도가 지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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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또 날 거 같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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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게 낫겠네 지도가 여기야 보이거든 지도가 약간 3D 느낌 나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일단 내리고 이거 이거 그거 어떻게 바꿨더라 이거 돌 말고 거름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써도 되나? 저거 날라다 있는 건 뭐지? 표 한 마리만 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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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리로 꺼내고 잠깐만 다른 몬스터 갔다고? 야 잠깐만 아니 때리라고 뭐해 아 나왔어 아이씨 잠깐만 한 마리 더 나왔어 쟤 어떻게 나왔지? 야 3마리 어떻게 나왔지? 아 잠깐만 정면을 봐 정면을 정면을 봐 정면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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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야 다시 나와 뭐야 뭐야 갑자기 하늘이 바뀌었는데 왜이래 이게 뭐지 타고 싸우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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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아니 엄마 조졌네 조졌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2키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자동 힐 안 해주는 거야? 걸음탄으로 바꾸는 거를 내려봐 키부터 지금 공부를 해야겠어 무기 교환 아니 내려봐 내려봐 내려보라고 내려보라고 아 무기를 아니 무기가 바뀌었네 야 잠깐만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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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무기를 내려보라고 나는 저걸 안누르는데 왜 자꾸 타는 거야 내리기 누르고 지금 내리기 누르고 지금 아 나 킬을 모르겠네 잠깐만요 나 지금 킬을 모르는 게 문젠데? 얘네들은 죽나 근데? 이 조그마한 애들도 죽는 건가? 이거 타고 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데뷔지는 좀 안 들어갈지 몰라도 약간 엘들링 같은 느낌? 렉이 좀 들어가네 렉이 좀 걸리긴 하네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서로 엉켜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나도 멋없어 왜 이대로 싸우면 안 돼? 아 여깄다 밑에 바꾸는 게 괜찮아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여깄다 드디어 바꿨네 이거 하고 큰 녀석 어디있어 미안 아ㅏㅏㅏㄹ 잠깐만 에ㅏ... 잠깐만 잠깐만요 바꿨어 바꿨는데 에ㅏ...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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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구조신호는 나중에 하고 가자 흩어졌다 낙석으로도 줄 수 있다고? 아 아니 그 말고 야 이거 진짜 고정이 와 고정 안되는거 진짜 너무 힘드네 아 아 아 아 아 느려 이걸로 때리는게 낫겠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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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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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그래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네 열심히 그래도 들어가긴 하네 이런 거 가져가야 돼 회복량 열심히 만들려면 이런 거 뭐지 회복 껍질 벌레 됐다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먹어야 돼 대형 몬스터를 유인하면 전류를 발생시켜 아 이쪽으로 유인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건가 아 이거 터지는 거다 선광 아이앤 아이앤 아아이앤 이런 건 다 엉덩이야 엉덩이 어? 몬스터끼리 싸운다 잠깐만 오우 쉣 몬스터끼리 싸운다 오우 몬스터끼리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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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차 지금은 쟤는 상대하면 안될 것 같고 어디갔지 날씨가 좋아졌는데 어디갔냐 저쪽에 있다 여깄다 와...잠깐만 또...또 쏴야돼? 너무 많다 야 Ari, 잠깐만 죽었다 죽었다 안돼 키가 뭐였지? 키가 뭐였지? 야야야야 쟤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거 야 무기 좀 집어넣어봐 왔다 일단 쫓아가자 이리와 일단 쫓아가 우리 미니는 근데 공격하고 있니? 아이고 아이고 너무 크게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씨 피하기를 눌렀는데 지용이 영웅 아씨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멋이 없어 싸우는데 멋이 없어 멋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어 지금이다 어 지금이다 아냐아냐 그쪽 아냐 그러게요 거의 잡은 것 같거든요 아야 아 안돼 누가 들어왔어 안돼 다 잡아가는데 들어왔다고 아니 잠깐만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인사로 인사로 뭐야 저 인사 뭐야 퀘스트에 합류했다고 떴잖아 방금 저기 누가 퀘스트에 합류했다고 떴는데 어 들어왔잖아 누가 들어왔어 안 돼 안돼 이러면은 잠깐만 그래요 뭐 아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막는 거 어떻게 막나고 물어봤는데 아야 아 이러면 이 몬스터 세진 거잖아 로비 멤버는 또 뭐야 로비 멤버는 또 뭐야 아 그래서 아까 누가 그렇게 인사한 거 인사한 거구나 모르겠네요 뭐야 뭐야 그러면 나 시청자 중에 누가 좀 아이고 내 몸빵이 되어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신 싸워주세요 나 이거 좀 먹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해서 열렸지만 이거 대신 싸워주신다면야 근데 몬스터가 좀 더 세지는데 이런 거 체력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죽으면 진짜 내가 이래서 화살 쓴 건데 진짜 내가 이래서 화살 쓴 건데 진짜 내가 이래서 화살 쓴 건데 왜 이래서 압박이 더 나아진다는 걸 누가 이래서 화살 쓴 건데 그냥 이래서 화살 쓴 건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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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일단 이거 끝나고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잡는 거 어렵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야 아 멋있는 거 좀 써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되네 어 노래 불러줘 뭐야 노래 불러줘 뭐야 응원해주는데 빨라갔어 아 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 턱이 있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운전할 때 혼자 하기 너무 힘들면은 그냥 구조신호 쓰면은 고인물이 와서 구해줬거든 아이 손이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야 멀리도 간다 체력도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오 뭐야 오 뭐야 농쿨함정 뭐야 잡았다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근데 그걸 해야 되겠네요 방을 닫아야겠는데 됐다 된 건가 종료하기 종료하기 됐다 아 드디어 잡았다 엄청 빡세 능숙한 조준 명사수 자 봅시다 도샤고마 사냥 달성 축하합니다 발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이템 보충하고 아이템 교체하고 휴대화로 또는 마이 텐트에서 가능하다 아 밥 먹는 거 맞아 궁금했어 맞아 맞아 퀘스트 시작 맞아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하는 걸까 어 어디서 하는 거지 옵션 그래픽은 됐고 카메라 조작 아 어 어 다른 플레이어? 아 이런 건 아니고 어 어 어 어 이런 데 설정 있는 게 아닌가 로비를 가야 된다고요? 아 언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꾸 말 걸어 아 마을로 마을 어떻게 가냐 마을 어디야 우와 맵 진짜 크다 어uka 너너뛰기 너너너넛 여기서 변경이 된다고 로비 검색? 아닌데? 추천 로비? 아니요. 여기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설정. 아 여기 있다. 자동 발신 끄기야. 자동 발신 꺼져 있는데? 비밀번호를 해놔야 되는 건가? 아 서포트 헌터만. 아 여기 있네. 서포트 헌터만. 여기 있네. 서포트 헌터만. 이렇게 하면? 아 이러면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4명이나 들어오나? 설마? 설마 4명이나? 그냥 한꺼번에 4명이 우루. 아이고. 렉이 왜 이렇게 걸리니? 한꺼번에 4명이 우루 몰려 들어오는 건가? 2명까지만 해두고. 잠깐만요. 갑자기. 처음에 시작할 땐 괜찮은데. 갑자기 렉이 걸리기 시작하네. 어? 아 또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있어봐. 엔코딩 과부하가. 잠깐만. 약속이 2시간이라도 되겠는데. 아까까진 또 멀쩡하더니만 또 문제가 생기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하고 캠은 괜찮아졌지만 방송이 괜찮아지지가 않았어요 37분 방금 카메라가 렉이 걸리면서 오류가 생겼는데 30분 16분 스트림 양호했다가 갑자기 오류됐다가 왔다갔다 하네 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잡아준 거거든요 조금 만질 필요가 있네 풀 땜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오 자글자글해졌어 잠깐만 갑자기 그래픽 자글자글해짐 그래픽 낮아졌어 캠프 후보지 둘러보기 여기 설치 설치 캠프 같은거는 여기 있다 아 설치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일단 해볼까 오 오 이렇게 되네 여기서 밥 먹는 거 간인캠프 장인 그래 용건을 말해봐 밥 먹는 거 좀 보고 싶은데 안에는 똑같나? 뷰가 귀여워졌어 대기시키기 무기 교체는 서브 무기로 교체가 되는 거고 오 모닥불 요리 밥 먹는 모션이 진짜 휴대식량만 사용에 유리하기 궁금하니까 일단 먹어봐야겠어요 저렇게 먹는다고? 아니 왜 고양이는 안줘 아니 왜 고양이는 안주지? 고양이 줘야지 마을에 가서 봐야겠는데 자유 퀘스트 자 두 개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이 두 마리가 끝인가? 바오노스 그 얘랑 아까 날아다니는 용 이 있는데 아 용은 진짜 활로 잡아야 되던데 던지는 걸 잘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어디 있을까? 뷰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 녀석을 찍고 싶은데 어디 있지? 이쪽에 넣고 멀리서 봐야 용만 보일 것 같아 막 함부로 등장하는 애가 아닌가 보네 아까 그 이상한 번개가 치고 막 그래야 나오나 보네 퀘스트와 불가 발라하라 한 번 해볼까? 뭐 준비할 건 없으니까 한 번 잡아보러 갈까요? 가자 가자 아까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애들인가? 아니면은 아까 싸울 때 봤던 애들인가? 음 가자 가자 내려와 아아 아 아 아 저거 던지는 거 아 아 물속성이야? 잠깐만 아 근데 얘네들 물이 지어서 다니는 건가? 얘는 걔가 아닌데 아까 위 있는 애 아 내려왔구나 아 내려왔구나 쟤 맞구나 아 아 잠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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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좀 하찮게 생기긴 했네 그 모넌에 나오는 그 이상한 매기같이 생기네 느낌 나 아 이상한게 매기 매기같이 생기네 아 기모우기 실패 아 아 아 이게 지형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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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까 그거 어디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와줘 미니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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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날라다니는 친구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얘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드럽게 못 싸우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있지 않나 얘 막 가다가 벌레 우리 민희 나 살려줄 생각 없어 나 힐 줄 생각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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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먹으면 안 좋은데 어 도망갔어 원래 매번 그거 했는데 전에도 막 엄청 많이 살려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안 주나 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여깄다 로비 멤버 이건 뭐지 이거 채팅이 안 보이게 못하나 누가 자꾸 말고 오는 것 같아 무기를 바꿔 볼까 내려 찍는 거 뭐였지 어 벌써 약하네 약하네 저쪽이야 저쪽이다 저쪽 어 오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대박 얘는 무조건 타야 되겠네 완전 빠르다 주변에 뭐가 많은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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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공격하는거야 누구 또 도망쳐 도망쳐 떨어뜨리면 되긴 하는데 불편하니까 한동안 피했다가 우리 미니 때렸다 아야 내가 지금 상태 이상 걸린거구나 어우 이런것도 써주는구나 다른 몬스터가 왔다고? 다른 몬스터가 왔다고? 어디 아 아 근데 공속이 원래 이게 맞아요? 쌍엄 쓸까봐 아 아니 애초에 그 저기 뭐냐 아이고 이 위에 뜨잖아요 어떻게 때리라는지 아 AH tones 좀 끼치 전 그리고 내가 지금 모넨을 한 재작년이후로 안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겠어 갈pox 어? 아야! 꼬리 꼬리 어 나 뒤지겠는데? 여기 있으면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야 지형이 개사기인데? 잠깐만 여기 있으면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야 지형이 개사기인데? 지금 어 상처 났다 상처가 났다 아이씨 올라갔는데? 마비돋 이럴때 상처 봐야되는건데 아이 잠깐 비켜봐 어디갔어? 안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때려봐 이런거 가져가야지 이런거 가져가야되 저게 그건가? 오 드럽게 맞네 뭐야? 여기 왜이렇게 바글바글 붙어있어? 저 택 지금 이 게임 접속하고는 태도밖에 안섰는데 마을가서 연습좀 하고 가야되겠어요 나 도저히 싸우는 패턴이 아니 싸우는 모습이 영 별로라서 저 택 도저히 도저히 아야 아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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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하하 하하 하 하 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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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갈아야 돼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칼 갈아야 돼 칼 갈아야 돼 칼 갈아야 된다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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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갈아야 돼 아이고 카메라 아직 미치겠네 아 됐다 그래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싸웠어 내가 지금 아이고 야 이러다가 다른 애들까지 때리겠다 나 나 나 회복 나 회복 나 회복 나 나 회복 야 이씨 나 회복 잠깐만 잠깐만 나 회복 나 회복 나 회복 나 회복 됐어 됐어 아이고 됐어 됐어 옆구리 옆구리 아 여기 됐다 이걸 계속 누르고 싸우는 것도 일이네 또야 가자 나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음 거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나 이제서야 이해했다 아야! 머리 때리기가 진짜 힘드네 아 또 갈아야 돼? 태도는 이게 문제야 그냥 싸우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여기야 여기 어 이제 회복도 해주네? 너무 정면으로 맞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헛손질 많이 하는데 답답한데? 아 진짜 딴 거 딴 거 들까? 원래 이게 기본인 건 아는데 싸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런 거 말고? 아 이게 더 나은 건가? 약점이 머리에 있는데? 근데 통과하는데? 아 이거 초점 잡기 너무 어려워 도대체 왜 이 게임은 고정을 안 해놓은 거야 고정을 아 잠깐만 나 지금 돌을 갈아야 되는구나 나 이거 좀 나 이거 못 먹니? 이거?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가자 빨리 가라 이제 됐다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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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먹어 이거 원래 이렇게 먹을 수 있던 거 아닌가? 그래 무기를 넣고 먹어야 돼 무기를 넣고 먹어야 돼 야 이거 다 먹어 무기만 먹자 아 드럽게 힘드네 제가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할 땐 이거 다음에 나왔을 때는 성장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패드로도 안 하던 사람이라 패드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 그냥 마우스로 할 걸 그랬나? 저 원래 키마로 했거든요 근데 패드에 익숙해져서 이제 좀 해볼까 했는데 아 어디 갔어? 아 뭐 얘야? 아니 어디 갔어? 얘 아니잖아 얘 아닌데? 잠깐만 안자배기는 또 뭐야 아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의 훈수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접 하는 거 아니니? 자 여러분들의 훈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연습하러 가야 되겠어 아 쟤 맞구나? 쟤 맞았구나 다른 애인 줄 알았네 기습 공격은 또 뭐야 아 이러면 안 보이는구나 기습 공격은 또 뭐야 아 이러면 안 보이는구나 날씨가 이래서 안 보이나 보다 오 막 뭐가 떨어져 아 뭐야 갔네 번개 떨어진다 이 번개 칠 때만 저 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만났던 용이잖아 어디 갔어 어 여기 오면 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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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갔다 여기 좀 피해 있다가 내려왔다 아 나 정말 아이고 포획용구물을 왜 쓰는 거야 미친 이걸 왜 쓰는 거야 아 이거 드디어 잡겠네 나 게이지를 이지 알았네 이거 노란색 저 옆에 게이지를 이지 알았네 약점을 때리고 싶은데 네 저거 이제 알았어요 나 진짜 거의 한 2, 3년 만이라서 그때 솔직히 막 방송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식도 없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거든 내가 그걸 못 보고 지금 계속 계속 때렸던 거였어 바보같이 그걸 안다고 아이고 그걸 안다고 무기를 무기를 꺼내라고 아 자꾸 킬을 헷갈리네 아 자꾸 킬을 헷갈리네 버프도 줄네 아니 난 이걸 눌렀잖아 왜 그걸 미치겠네 왜 갑자기 또 그걸 쓰는 거야 왜 갑자기 또 그걸 쓰는 거야 와 진짜 이렇게 무기 잡고 들어가는 거 진짜 불편하다 무기가 잡고 들어가는 거 진짜 불편하다 미치겠네 뭐야 두 마리가 됐네 뭐야 두 마리가 됐네 오 나 죽겠는데 야 잠깐만 아 죽었어 안 되겠다 연습해서 올게요 와 나 이거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다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어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자꾸 킬을 헷갈리네 자꾸 킬을 헷갈리네 무기를 꺼내고 이걸 아이고 무기를 꺼내고 이걸 눌러야 이게 그게 되는데 자꾸 딴 걸 누르네 자 키가 자 키가 이게 공격하는 거 인데다가 자 이것도 때리는 건데 이게 무기를 집어넣는 거고 이게 숫돌 가는 거고 이게 장전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평타고 이게 그거고 자꾸 딴 걸 누르는 게 문제네 아 다시 가자 아 다시 할게요 아 나 진랄 비행 그냥 타면 가려나 가지 아니 잠깐만 마을로는 어떻게 가지? 마을로는 어떻게 가요? 잠깐 귀환하고 캠프 말고 아예 마을은 어떻게 가? 아 너무 너무 답답해 내가 너무 못해서 너무 답답해 지금 아 너무 답답해 아 이거 근데 방송 또 있다가 되숙날숙할 거 같은데 느낌이 쎄한 걸 아 케미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전히 그 송출 상태가 나빠서 언제 끊길지 몰라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거여가지고 오 오 사람 많은 거 봐 오 뭐야 뭐야 원래 이렇게 사람이 보였나?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사람이 보였나요? 헐 대박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구나 오 원래 이렇게 사람이 보였어? 뭐야 뭐야 그래요? 아 그래요? 마을 구경 좀 하자 마을 구경 나 마을에서 밥 먹어 보고 싶었는데 준비 중이야 아 마을에 밥 먹기는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가게지? 마을 밥 먹는 곳이 여기 아닌가? 아 진짜요? 벌레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활은 그 차징에서 많이 썼었는데 근데 아까 나 좀 익숙해진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어 근데 잠깐만 이런 것도 좀 모아둬야 뭘 만드는데 아니 근데 제가 가방에 있잖아 어차피 잠깐만 아 맞다 제작 안 된댔지 이 맵에서 맵에서 찍어가지고 잡는 거? 지금 그럼 잡을 수 있는 게 4개네 4개 이거 다시 해본다 다시 해봐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죽으면 다시 하면 되지 아잇 아잇 오래 걸리긴 하겠지 이번엔 진짜 아까보다 더 빨리 잡아 봅니다 근데 이게 활용도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거지 뭐야 여긴 어디야? 무슨 마을 같은데? 뭐야 뭐야 여기도 무슨 마을 같아 이번엔 내가 잘 잡아볼게 만약에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참에 무기 한번 바꿔보자 새로운 것도 사용해 볼 가치가 있는 거 같은 아잇 아 또 또 또 또 또 또 깐 짓한다 그러네 내가 몇 번 때리고 나서 보질 못했잖아 셋 근데 피통이 왜 네 지금 두 개가 헷갈려요 자꾸 아니 두 마리 이런 미친 잠깐만 거 말고 미치겠네요 잠깐만 두 마리잖아 잠깐만 한 마리만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체력 깎인 상태로 왔어 다시 돌아가야 돼 아이고 가까워라 뭔 말이야 이게 아까 걔 어디 갔지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 여긴 어디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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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캠프 만들 수 있네 예쁜 화석은 뭐야 아까 캠프 캠프지가 어디야 뛰어오다가 잠깐 발견했는데 뭐 어디지 어 어디지 맵의 표시를 모르겠는데 아 아 오 여기 아니야 여기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아 됐다 아 됐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렵네 추천 요리 근데 그냥 막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식재료 추가해 아 뭐 지금 만들 수는 없겠지 고기밖에 못 먹겠지 근데 고기가 그거 같다 훈제삼겹살 훈제삼겹살 같아 약간 생긴 게 그렇죠 그쵸 훈제삼겹살 같아 어우 저건줄 알았네 가자 자 이게 그거고 기본 공격이랑 이렇게 멀리도 있네 저 돌아다니는 거 다 잡아봐도 되는 건가 다 잡아봐도 되는 거죠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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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좀 빨라졌다. 아까보다 좀 빨라졌어. 아까보다 좀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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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 틈에 있는 거 싫은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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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말고. 하지 말아야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럴 때 뒤로 쓱. 두번. 두번. 세번이구만. 아! 구르기 눌렀는데. 아까보다 좀 빨라졌다. 딱 틈에. 네. 너무 쎄게 받았다 야 이건 안보이잖아 야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아까 봤잖아 저거 먹어 저거 먹어 다른 애랑 싸운다 에이 빗나갔네 도망갔다 아 이것도 안맞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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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에 붙은거 없니? 돌에 붙은거 없니? 뭐 없을까? 어 근데 많이 때렸네 어우 스태미나 아 근데 이거 갈아야되는데 갈고가자 아 위에 있는거였어 아 도망간줄 알았네 아 깜짝놀래라 아 깜짝놀래라 아 때리고 도망가는거야? 가자 아니야 걔 아니야 쟤야 쟤 여러말이다 보니까 쟤가 막 딴 데로 가는구나 아까보단 빨라요 쟤가 막 BUBE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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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키 헷갈린다 또 키 헷갈린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하는짓이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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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 약간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 먹자 그냥 약간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 아 저거를 저렇게 저걸로 해야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우리 둘이 한 번 했다 어? 이거 미니가 죽겠는데? 우리 미니 죽겠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 고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다시 일어나요? 아 그래요? 헉! 아이고 이게 걸렸어? 여기 잡기 되게 힘들다 얘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젠장 아니 얘 잡기 더럽게 힘드네 아까보단 더 빨리 때렸는데 아 물약 먹어도 되는데 아 잠깐만 네 지금은 그거라서 없겠죠? 상자? 보니까 막 상자에 옛날에 막 상자에 있는 물약 가져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직 그게 없는 거죠? 너 Ó 너 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방금 뭐지? 점프했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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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일어날 시간은 주라 나 또 칼은 달아야되는데 아 도망갔어 일단 쫓아가 근처에 다 왔을 때 타고 가면 숫돌된다고? 아 그러네요 타고 가면서도 되네 내려서 해야되는건줄 드디어 잡는가 어디서 나올래 타고 가만히 타고 가만히 ONE 아 올라갔어 아 굴러 굴러 아 잠깐만 굴기를 잘못 눌렀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냥 먹자 죽느니 먹는 게 낫지 어 이 빨간 줄은 뭐지 그래픽 포우인가 아 하필 하필 반대쪽으로 찌를 때 뭐람 아 또야? 아 나 진짜 태국 껍질벌레는 어딨길래 이게 뜨는 거야? 설마 또 못 잡고 죽는 거 아니겠지? 어 저거니? 나이스 어우 더럽게 앉네 아 이거 아니지 약점 지르기도 하고 싶은데 머리는 또 안되네 아 또 올라갔다 아아 물량 못 깨져 아예 숨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가는 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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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가 또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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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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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열심히 때렸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라고 뭐야 뭐야 버그인가? 뭐야 버그 걸렸어 뭐야 뭐야 어 버그다 이거 뭐 버그 같은데요? 끼었어 일단 때려 볼게요 오 진짜 못 잡는 거 없는데 두 개로 막 갈라지는데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기껏 그렇게 열심히 다 잡아 아니 떠났습니다가 떴다고? 때려봤자 의미가 없는건가?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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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낀 거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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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허허아 아유 어허어 czego거거거거요 어허 어허 치영 치영 아 그 지용 때문에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치가 너무 극혐인데요 아 드디어 잡아요 아 너무 힘들다 아 드디어 잡았어 야 너 좀 힘들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오 가니 캠프가 발각됐대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발각되면은 그건가 먹는 거야 이게 지금 먹는 건가 시체를 아니구나 먹는 건 줄 시체 파먹는 줄 아 나 그 녀석 잡을 자신이 없는데요 나 그 녀석 잡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바닥에 다니는 녀석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 근데 엠마는 어디 갔어 엠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중간에 도망갔어 어디 갔지 빠른 이동이 어디서 되는 거지 마을 여기서 못 보면은 여기서 보는 건가 퇴장 알림 결과네요 이게 아까 그거잖아 개울에 걸렸대 개울에 걸렸잖아 몰라요 썸네일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마을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하지 아까 mpc mpc 어떻게 부르냐 얘 사라졌어 어디 간 거야 잠깐만 캠프라는 데가 캠프가 어디 있는데요 캠프라는 게 어디 있어 아니 맵에서 봐야 되는 거야 캠프가 어디 있는데요 집 모양 근데 아까 캠프 발각됐다고 떴는데 아 이건가 목적지 설정밖에 안되네 이동이 안되는데 그냥 그냥 가야되네 봐봐요 이거잖아 이거 여기도 있고 잠깐만 여기가 아 여기가 더 가깝네 아니네 여기가 더 머네 오아시스 한 시에 있는 큰 집 한 시에 있는 큰 집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베이스 캠프 여기나 뭐 거기나 거기서 거긴데 마을 사람들 없어졌어 다 어디 갔어 다 일하러 나갔네 아 그러네 말 자체가 아예 안 걸어지는구나 오케이 번개 녀석까지 그러면 잡는 걸로 근데 이 번개가 쳐야 되잖아 날씨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왜 걔는 또 그게 있을까 아 근데 날아다니는 애 잠깐만 무기를 무기를 바꿔볼까 무기 애한테서 바꾸던 거 아니었나 오 마이 텐트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날아다니는 애는 난 항상 오 뭐야 다른 게 있었네 몇 개 있긴 있네요 번개네성 똑같네 이것도 번개네성이네 아 뭐 그래도 한두 개 있네 한두 개 있긴 있구나 그 녀석 번개인 것 같으니까 뭐 딱히 지금 갈아입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무기만 바꿔보자 서브 무기를 바꿔 잠깐만 내가 활을 그때 활 막 그 독성 끼워서 막 하고 번개 껴서 막 하고 그거 병 구한다고 진짜 파밍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활은 꼭 병이 있어 오 사람 많아졌어 다시 활은 꼭 병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러면 아직 번개가 안 치잖아요 오 오 이게 뭐야 피리침처럼 낙래를 유도해 근처에 벼락이 떨어지는 걸 막는다 오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아 진짜요 재료 구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려나 그러면 오 맵 탐방하려고 돌아다녀 봐도 되겠다 그 녀석이 어디서 나올까 아니 근데 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3D로 보는 거는 약간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는 아 이렇게 굳이 눕힐 필요가 있나 보기가 더 힘든걸 평면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추가 보수 이 아 여기도 있네 흠레암 아 여기저기 있나보다 이거 두 개만 이 아니라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그냥 그저 그냥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몬스터에게 들키기 쉬운 곳이라 위험하대 근데 이쪽에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여기도 여기로 가볼까 그냥 여기도 좀 기다려볼까요 여기서 좀 기다려볼까요 음 뭔 느낌으로 얘기했는진 알 것 같다 어 날씨 안 좋아진다 어 날씨 안 좋아진다 잠깐만 이게 내리기 어 아 아 내려보자 유도화살창 강 이건 똑같고 음 활은 역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이것도 썼었어 퀵샷 두 발씩 세 발씩 이렇게 날아가네 날씨가 변한 것 같아 이거 뭐야 아까 그 알루엔가 뭔가 그건가 이 근처에서 안 나타나려나 정말 땡큐데 그러면 날씨가 변했으면 어딘가에는 있는데 일찍 그 날씨가 변한 것 같다 변한다고 변한다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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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게 들어가야 되려나? 일단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보는 척 말타고 혼자 돌아다니는거 아니니까 말도 걸고 그러네 어 뭐 이렇게 보였어? 대박 어딨어? 어 맵에는 안잡히는데? 다른데 있나? 아닌데? 어디지? 어딨는거지? 어딨는거지? 잠깐만 출현했다고? 어디 아 여기있다 아이고 아이고 오우 이건데 다섯 갠데 아까보다 잡을 수 있으려나? 아 먹고 가자 아까 그 도마뱀 보다 센데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뭐야 이번엔 양배추인데 뭐야 이거 나 그냥 눌렀는데? 추천 요리 먹었는데 추천 요리 먹었는데 아니요 스테미나 올랐어요 추천 요리 눌렀는데 고기가 없네 채식이네 아니 풀땡이 먹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자 여기 있는거지? 여기 있는거지? 목적지 설정 가자 NPC가 나 최대 2명이거든 나 포함 3명인데 어떻게 가자마자 어떻게 부르지? 여기서 바로 부를 수 있나? 구조신호 일단 구조신호 보내보자 후쇼 저기있다 오우 무서워 아 잠깐만 이건 이걸로 싸워요 아 거 사거리가 안돼? 아 잠깐만 잠깐만 오 너네 둘이 그렇게 싸워도 되나? 오우 얼마나 더 가까이 갔어야 돼 몸에 화살 꽂았어 아니 화살이 근데 오우씨 데미지 어? 야 야 바로 죽었는데? 야 너무 빨리 죽었는데? 아 너무 빨리 죽었어 아 무기 바꿔 열심히 싸우고 있어 잠깐만 아 무기 바꿔 봐 아야야 아니 아니 잠깐만 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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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굴르라고 야 굴르라고 굴르라고 야 이거 어떻게 싸우냐고 아니 아니 아까 그 그 장비 봤는데 이게 번개 저항 1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3이던데 그나마 유일한 옷이던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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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커서 안 보여 어 쟤 고양이 죽었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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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다르구나 mpc는 다르네 어디가 어디가 약점 근처에서 싸우는 거 봐 난 이거 뷰아 지금 부저히 부정이 안 돼서 오우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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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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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안맞는거 저쪽 말고 저쪽 말고 아우 나 정말 와우 와 근데 쟤는 그냥 때리면 다 죽일거 같은데 합방이 죽일거 같은데 오우 아야 드디어 성공해 수정했을때랑 지금 하고 왔을때랑 창이 똑같은 보인가요? 에? 그게 무슨 소리죠? 렉이냐구요? 렉 걸리나요? 흠 창이 똑같다고? 렉은 아직 없어요? 썸네일은 안바끼더라구요 그건 제가 바꾸고싶은데 에 에 에 에 에 에 하자 빨리 썸네일은 오류인거 같아요 썸네일은 오류가 맞아요 썸네일은 오류가 맞아요 네 어 그래도 많이 지쳤네 언제 이렇게 혼자서 와가지고 아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유 제발 был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니 야 이게 나 굴렀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방울 굴렀는데? 아 더 멀리서 굴렀어야 됐나보다 아 젠장 다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 에이 젠장 처음 또 다시 잡아야 돼? 아 이거 아니지? 나 포함 2명인가 보네 이거 어차피 사람 많으면 많은 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다양하게 싸우면 좋지 뭐 무기 쓰는 거 한번 보자 무기 쓰는 거 한번 보자 아 그럼 또 기다려야 아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풀 쪽으로 가니까 캠이 느려진다고요? 역시 그런 건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음 아 이거 죽을 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네 여기 있다가 오 mpc 잘 싸우더라 여기서 좀 대기했다가 날씨가 안 좋아지면 가자고 어 뭐야 뼈다기다 뼈다기 뼈다기 와 뼈 무덤 와 경치 좀 봐 진짜 온원에서 뼈 엄청 캐고 다녔는데 아 근데 그래픽 낮춘 건 좀 아쉽네 음식 버프 시간을 생각해서 날씨가 흐려지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만 해 용건을 말해봐 가니캠프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 아 철거도 되는구나 오오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나랑 대화를 좀 더 해볼래? 요즘 상황은 별거 아닌가 날씨가 흐려지는 타임이 어느 정도지? 어 이거 잡고 나니까 생기네 잡고 나니까 생기네 아 근데 아까 두 번은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두 번 죽어가지고 아이씨 죽는 걸 조심했어야 했는데 잡고 나니나 생기네 그럼 좀 돌아다닐까? 아 근데 밥 먹어야 되는데 여쭌 구경해볼까요? 여쭌 구경해볼까요? 아까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터지는 범이었던 거였어 아 이거 왜 내렸어 다시 오 뭐야 여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거 뭔가 번개 같은데 이거 바닥에 있는 거 뭐야 이거 번개 아니야? 아니네 이거 뭐지 이거 바닥? 저 위에 뼈는 뭐지? 뭔가 번쩍이는데 위에 반짝이는 거 뭐야? 멀리서 본 뼈 무덤이 이건가? 이거 아아 이게 이렇게 아아 이렇게 하면? 아 이런 게 생기는구나 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던 게 이거구나 아아 여기 아까 그거 같아요 아까 개가 마지막으로 와서 쉬는 장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개 둥지 같은데 그 녀석 둥지같이 생겼는데 생긴 게 아이씨 여기는 못 가네 가자 여기가 마지막으로 날아오는 곳일 수도 있어 오 그런가봐요 약간 일정 타임 동안 안돼! 아니 날씨가 안 좋아지길 기다렸는데 날씨가 밝아지면 어떻게 해 갑자기 해가 뜬다고? 모래 폭풍 하나 없이 날씨가 맑아졌는데 음 딱 그 녀석만 잡으면 되겠구만 아 근데 사막 지형에서 싸우는 건 확실히 힘드네 사막 지형에서 싸우는 건 확실히 힘드네 오 그래도 뷰는 좋아요 몇 분 간격으로 터지는 거려나 오 뭐야 아 이쪽은 못 가는 지역이구나 못 가는 지역을 달리고 있었네 지도 안 보고 가기 아 여기도 캠프 지역 아 이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캠프 지역을 모르는구나 캠프 지역은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알 수가 있구나 아 내가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나봐요 오 탐험은 필수네 이런 식이면 이게 아까 위쪽이었지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아니야 너랑 안 싸울 거야 너랑 안 싸울 거야 너랑 안 싸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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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진 않은 것 같네 술 많은 데를 렉 걸려서 있으면 안 돼 돌아가 어 나중엔 더 넓어지겠죠? 그러겠지 이대로 내려갈 수 있나? 으 뭐야 이거 모기야 나도 탈래 아이 귀여워 뭐야 이 괴상한 애들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가 보네 뭔가 날개 잃은 모기 같은 느낌이네 오 뭐야 이 굴은 뭐야 뭐야 이 굴 뭐지 파란색 구석 올라가자 여기가 아까 그쪽인가 아예 다른 쪽에 오 아까 싸웠던 쪽이다 여기가 오아시스 있던 그런가 봐요 번개 쿨타임이 생각보다 긴데 밤 되어지만 나오는 건가 혹시 여기다 두면 너 물도 먹니 궁금한데 너 물도 먹니 채집한다 채집한다 오 물고기다 물고기 도망간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아 여기 아까운 거 여기 서있으니까 막 알아서 채집하네 여기 뭘까 나 처음에 시작할 때 궁금했어 똑같은 덴가 궁금한데 그래 원래는 원래는 이 맛이었는데 이 맛이었는데 그치 아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데구나 이 뒤가 궁금하긴 했는데 별거 없네요 오 식사효과가 떨어진대 번개는 언제 나와 어우 눈부셔 여기 낚시 같은 거 없나 따로알로에 오 이건 포인트가 들어오네 채집을 내가 하는 거랑은 별개로 다른 애들도 하는 건가 이게 내가 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하면 또 없어지고 그런가 밤은 언제 오나 낮이 길다 왼쪽에 왼쪽 아래 저게 밤이랑 낮이랑 표시인 건가 근데 옛날에 그거 있지 않았나 지금 지금 베타라서 그런 건가 밤이랑 낮 바꿀 수 있지 않았던가요 그 텐트 그치 이제 생각났어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 텐트에 가볼게요 텐트에 가볼게요 동반자 장비 변경 절단 타격 뭐야 뭔지 모르지만 뭐야 이거 무기인가 아 무기네 절단 타격 그냥 공격 계통만 바뀌는 거네 아까 쓴 게 이거였고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건 뭘까 이게 귀여워보이니까 그냥 망치인데 좀 다르게 생긴 망치같아 오오오오 오오오 아 귀여워 이거 좀 강해보인다 안돼 근데 번개내성은 이게 최고야 안그러면 금방 죽을거야 욕내성 욕내성은 아니잖아 이것밖에 없네 번개내성이 제일인데 입히기만 해보자 아 풀세트만 한번 입혀볼까 아 이게 풀세트다 오 귀여워 이거 덜렁덜렁거리는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상해 골렘이야 뭐야 이거 꼬리도 이상해 꼬리도 이상해 이게 좀 멋있던데 오오오 이거 확실히 멋있네 도샤 고양이 헬름 차타 발라 근데 귀엽긴 해도 번개는 이게 최고라도 이거 들고 있을 수 밖에 없네요 귀엽긴 한데 아니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이거 시간을 못보내잖아 시간을 원래 밤낮 보낼 수 있었는데 시간을 못보내 여기서도 보낼 수 없구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만들지 않았나봐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면 식재료선택 식재료선택 고기가 있긴 있네 생선 고기의 뭔 차이야 식사 채술 소 식사 회피술 뭐야 무적시간이 조금 늘어난다 어 무적시간 근데 갖고 있는게 없는데 이거 추가식재료 어차피 지금 계속 파밍을 하는게 그거 때문이네 이거 그래도 식사는 몇개 만들 수 있어서 그런거네 역시 역시 고기가 최고네 번개 치는 순간 고기 먹고 바로 달립니다 진짜 아니 근데 번개 언제 치는데 이보시오 시간이 원래 이렇게 길었어 왼쪽의 시간 드럽게 안가네 이 시간에 하나 잡으라고 그러는건가 하나 잡아야 될거 같은데 하나 잡을까 오 귀여워 고양이 모양도 뜨네요 가까이 있는거 하나 잡을까 음 얜 너무 너무 쉬워 아까 그 녀석을 잡아볼까 되게 밑에 있네 3개짜리 얜 2개짜리다 얘로도 한번 잡아볼까요 뭐 굳이 아니 아니 아니야 굳이 안먹어도 되겠지 굳이 뭐 먹진 않아도 되겠지 아 왜냐하면 얘는 부를거거든요 구조신호를 하나 부를거거든요 어 근데 잠깐만 이러면 금방 잡는거 아니야 얘 두개짜리로 했는데 무슨 무기 들고 오는지 보자 어 다왔네 한번 보자 부쇼 애들아 애들아 모여봐 너네 무슨 무기인지 구경좀 하자 어디서 오니 온다 온다 저쪽에서 온다 3명이서 오 달려오는 것까지 이게 보이네 애들아 애들아 잡아줘 애들아 잡아줘 왔다 왔다 오 활이랑 오 해머다 해머 애들아 여기 있어 여기 애들아 여기 아 내가 때려야 돼? 너네가 먼저 때려도 되는거 아니야? 망치 한번 보자 오오 오오 뭐지? 바닥에 오 아 총 어 저거 사용 많이 하기가 어려우겠나? 저거 저게 좀 더 쎄려나? 어 저것도 좀 써보고 싶은데? 아이고 아 대신에 그거 나 고양이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고양이가 없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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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하나 먹고 와 애들아 잘 싸우고 있니? 미바다 미바다 오 벌써 눕혔어? ync 문제 가자 도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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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달릴 생각은 안하고 다들 왜 이렇게 천천히 오지? 좋긴 좋네. 어그로가 중산이 되니까 좋기는 좋네요. 아우! 이게 불만해. 그렇지. 이 친구가 있을 땐 그게 연습이 되네. 기술이 연습이 되네. 아아! 아아! 모레지오. 아아! 아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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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니까... 저거.. 도망갈때마를 맞추면 그럴까? 아... 피가 찼네 뭐지? 아 막 버프 넣어주는 거야 제가 아닌가? 누군가가 버프를 넣은 것 같았는데 풀파티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단체로 때리는 맛이 있어서 그런가 도망을 계속 가네 핫! 아 안되네 못 맞췄어 아이씨 없어 괜찮아요 금방 죽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맞추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또 여기 끼는 거 아니지? 아이씨 내가 처벌을 압수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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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갔을건데? 김치 하나 오오오오 오 쏜다 쏜다 내려왔나? 오 내려왔다 오오오 그래도 금방 잡네 혼자 잡.. 아까 괜히 혼자 잡았네 뭐하러 나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나 차라리 이게 나왔네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다 아 근데 밤 생각보다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어쩜 이래 잘가 또 집에 갔다가 올까? 왼쪽 아래 저 표시 있잖아요 왼쪽 아래 표시가 바뀌면은 그제서야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태도 왼쪽 아래에 여기 지도 밑에 뭔가 아닌가? 게이지 같은 거 안 보이나? 게이지도 없는 것 같네 그냥 그러네 아구아구아구 내려가 내려가 모르겠어요 이거 태도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생각해보니 태도만 이렇게 칼을 가는 건가요? 이런 짧은 칼은 아 검은 다 갈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아까 보니까 나 이거 이거 좀 탐나는데 이거 어딨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어 이거 아닌가? 아까 걔가 쏘던 거 이거 아닌가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건가? 총알 화살은 활이 필요가 없는데 아 아까 쏘던 거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그치? 얘는 총알이 있었냐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맞아 이거였어 어 날씨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잠깐 잠깐 안 좋아진다 잠깐만 자자 날씨가 안 좋아진 낌새가 보인다 야 잠깐만 어디로 가는 게 아니 여기서 여기서 기다렸다 갈까? 어 날씨가 안 좋아진 게 보여 캠프가서 밥 먹어야 돼 밥, 밥, 밥 밥, 밥 아 그래 여기서 먹자 밥 먹어야 돼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중요하지 밥 밥 먹어야 돼 날씨가 안좋아지는건 맞는거 같애 아 오른쪽 지금 제가 있는 쪽에 총알 모양이 있긴 하네요 한번만 써볼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모드 전환 오 이렇게 하면 바뀌는거야 특수탄 아 바닥에 꽂는거 그리고 아하 아 아 특수탄이 그거고 오 오 오 약간 징크스 다른 버전 같다 오 오 오 오 뭔가 징크스의 다른 버전 느낌이야 와 캠프파이어 와 와 안 밟으면 계속 이렇게 남아있나 밤이 되는거야 모래폭풍만 일어나는거야 이거 까다롭네 이거 그냥 날아다니면 안돼 어 터졌다 꼭 이렇게 번개칠 때 나타나야되는거야 아까는 금방 나타나는거 같더니 오 이제는 손으로 뜯네 곡괭이로 하는게 아니라 오 전에는 음 곡괭이로 했는데 곡괭이 왜 날씨가 안좋아질거 같단 말을 안하지 날씨 안좋은거 아냐 지금 날씨 안좋은거 아냐 지금 물인데 저거 저것도 단체로 막 달려들고 그러려나 너무 많은데 저 멀리도 있네 단체로 다니는 애들 종은 다른거 같은데 저 멀리도 있네요 저 벌레도 있네요 저 벌레는 뭐야 저 벌레도 있네요 저 벌레는 뭐야 원하는게 있으면 뭐든 말해 빨리 용을 불러와줄래 그러면 저 용갈이 좀 불러와줘 다시 맑아지는거 같애 아 근데 배고프다 슬슬 배고픈데 슬슬 배고픈데 생각보다 하루가 기네요 어 그러네 게이지가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이지가 이렇게 묘하게 타임이 근데 너무 느리다 그냥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쟤 한번 잡아볼까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그래도 재밌다 야 재밌는데 모두 전환을 해보자 아 아 아 얘는 그걸 잘 해야 되겠네요 어 근데 밑에 저 게이지는 뭐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갑자기 자동으로 시작했어 나 고기도 안 먹고 왔는데 불이 붙는구나 바다리에 30씩 싸우는 맛은 좀 덜하긴 한데 야 재밌네 이거 멍거리라서 재밌다 답답하지 않아요 일단 쟤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오우 아 아 거리나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네 너무 멀어지면 안 되네 빨간색 표시가 뚫대 거리를 유지를 해야되네요 어디가 어디가 다른 애들한테 시비고 온다 엉덩이 엉덩이 일단 다 써줄게요 하나 터지고 처음에 싸우기 힘드렸네 맞아 얘?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어우 잠깐만x3 아 난 그거 써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이쪽 아니야 가지마 에라이 가지마 아 몸에 박아도 된다고? 어떻게 맞지? 아 근데 바닥 바닥에만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진짜 나은 것 같다 이게 진짜 나은 것 같다 부터웠어야 되나? 바닥에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날리는 거는 이거라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아이고 아이고 왔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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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안 돼 어 뭐야 갑자기 기숙공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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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지구 연결 펑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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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힙 아 아 오우 이런 기술도 쎄 줄 알았어 힐 좀 줄래? 반동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미치겠네 난 전혀 너를 잡으려고 한게 아닌데 돌겠네 진짜 좀만 더 기다릴걸 진짜 좀만 더 기다릴걸 아 떼 아 떼 이럴수가 끝났다 아 아 죽었다 에이씨 그냥 포기할걸 아 그냥 포기할걸 아 근데 늦은거 같은데요 이미 끝난거 같은데 어 아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지 포기 어떻게 하지 아 포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그냥 다른거 찍어도 되는거 아냐 그래도 될거 같은데 어디있어 아 여기있다 아 안되네 어디있어 아 어딨어 아 내 인마 어딨어 아 젠장 아 저기있다 이리와봐 어 치소 치소 귀환 귀환귀환 어 그래요? 렉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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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은 먹어야지 고기 먹어 고기 아깐 채소 먹어서 죽은 거야 고기 먹어야지 저거 먹는 거 보니까 배고프다 나도 배고파요 가자 애들 다 어딨어? 아 애들 온다 오른쪽에 온다 가자 근데 여기 좀 깨지긴 한다 좋아 이걸로 이걸로 한번 싸워보자 얘들아 뭐해 옳지 한번 더 옳지 싸우는 맛은 좀 덜하긴 해 근데 공격을 보기가 너무 편하네요 확실히 몽골이랑 어우 근데 어우 오 빡진 씨 아 아 아 아 그냥 이걸로 할래 어우 씨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키바로 하니까 어지러워 아 어딜 봐 어딜 봐 아 어딜 봐 어딜 봐 인마다 약간 앉아서 쏘는 것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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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도 아흐 아 티모누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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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 뻔했던데 하나 더 먹어 이런거 바로바로 채워지면 바로바로 쓰는게 맞겠다 엉덩이 가자 아 그래도 아까보단 난거 같은데요 역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오 탔다 탔다 오오오! 오오오오 탔어 탔어 오 대박 대박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은 공격을 못하잖아 오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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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나고 뭐해 비켜 비켜 다 어디가 있는거냐 쫓아가는 중 쫓아가는 중 애들 먼저 갔어 자네? 아 자서 안 건드리는거야? 다들 너무 착한거 아니야? 다들 너무 착하네 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우 좋아좋아 아 이 친구는 근데 파괴가 부위가 따로 뜨면은 그냥 저 뒤쪽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가 오우 같이 터져봐 177로 터져 이게서 난거야 뒤쪽으로 쫌만 알아 뒤쪽으로 쫌만 그렇지 터졌나? 안 터졌어 밟아야 터지는거 아니야? 밟아야 터지는거 아니야? 밟아야 터지는거 아니야? 터졌네 아 근데 이거 파괴가 쉽지 않네 아이고 한번 더 안되네 아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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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맞아 아까 그 본 장소로 갈거 같아 아이고 편집을 어떻게 하냐 중간에 싸우는 부분 잘리겠네 렉심하면 거기 잘라내버리거든 어쩔수 없지 뭐 이게 파괴 부위가 쪘을때 확실히 제대로 들어가네 판 판 자체가 근데 이거 공판 나오면 나 총알 모으러 다녀야되겠지? 아야 너무 편한데 아마 모으러 다녀야되겠지 아 아 아 아 그런거 생각하면 역시 칼이 좋네 아 칼을 왜 쓰겠어 다들 아 아 또 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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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이거는 근데 타고 총 쏘는건 좀 힘들겠다 오 다른 친구도 시원시원하게 때리기 오 그러면은 이거 mpc랑도 되잖아요 나 옆에서 노래 불러주기만 해도 되나? 아이고 버프만 주면은 혹시 잡을 수 있나? 뭐 약간 재밌을 것 같아서 어휴 근데 총알에 진짜 드럽게 많이 들어가네 이거 이런 애 어휴 근데 총알에 진짜 드럽게 많이 들어가네 이걸로 잡으려면 보조무기는 꼭 칼로 들어야겠는가? 수집하는 거 말고 안 되겠는데? 이건 딱 봐도 보조무기용이야 어! 좋아요! 이거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총알을 모아야 한다는 그 단점이 너무 커요 제작해야 한다는 그 단점이 너무 큽니다 어 왔다 아! 하나 더 막으려고 했네 아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 나이스 아 안 돼 이기게도 안 돼 한 만다 괜찮아 괜찮아 망치도 좀 쓸만한가? 망치도 혹시 갈아야 돼요? 망치고 스토로 갈아야 되는가? 망치도 앞부분 막 코 앞코부분 갈아야 되고 뭐 그런거 아니야? 아우 마이갓 오 나이스 막 힐 해주네 막 서로 아 피리도 갈아야 돼요? 아 진짜? 저 몸에 날리는 저게 아까 그 라이트 보호건인가 뭐 그거지? 저것도 쓸만한가? 저것도 써보고 싶어 몸에 박는게 저거 아이고 어디다 쏘는거야? 왼쪽 날개 왼쪽 날개 저거 저거 불려줬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타이머가 진짜 짧네요 아니구나 아 이건 여기서만 얻을 수 있네 고생했어 친구들 나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 뿔도 막 부러지고 난리 났네 아 어 돈 많이 주네 아 퀘스트 생긴건가? 아하 생겼다 생겼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이건 여기까지 아 재밌었네 나오면 꼭 해야 되겠다 이전의 것도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근데 숙련도가 좀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쓰읍 하지만 다음에 이걸 못쓰겠지 이 다음에 용은 이게 다 아닌가요? 큰 용은 이게 다 인거 같은데 큰 용은 이게 다 인거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결국엔 잡았네요 해냈다 큰건 다 잡았다 제 목표였어요 네 기왕 돌아가는거 마을에서 기왕 돌아가는거 마을에서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면은 정식으로 출시하면은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네 역시 모르니까 저장해놓고 역시 모르니까 저장해놓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어 이란 이란 따라다른 이거 볼 볼